런 오오! 취소! 뭐야 설마 런? 연기인가? 맞는거 같은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가 어? 물리하니까 디스 보는거 좀 그렇네 어? 근데 제가 유리한데 걸리는 없죠 그런 사람이었네 실망이에요 어? 너무 실망인데 진짜 너무하네 어? 그도적 디스 사실 신고합니다 자 님 이제 개정 정지당해요 자 하하하하 하하 하하 진짜 사실 신고해도 안묵긴 하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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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또 2천원원 감사드리구요 자 그래도 안속네 이 녀석 하긴 이게 속는게 좀 이상하긴 하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이미 걸었잖아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자 배럭더블 들어갔습니다 배럭더블 들어갔구요 이거 크루그 한번 잡아볼까요 그래서 이 순식지 한번 준비해주면서 가스러시는 일단은 방어해줘야겠는데 이거는 마련 한번 찍어줍시다 혹시 컴퓨터 사양이 부족합니다 이건 좀 물어봐야겠는데 심각성인가 보네 세부 내역 아쉽 세부 내역 아쉽 하하하하 아니 비스는 세부 내역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 잡아주구요 의도치않게 말걸고 잡아버렸네 자하하 죄송 형 자 어 요놈봐라 야 버르장머리가 나쁘네요 그렇게 게임하면 좋음 비스걸고 비스걸고 대각나왔네 어 자 기본을 좀 살짝 안좋네요 이거는 제가 야 대각생더블이야 그니까 분리하지 내가 어 잠깐만 자 질럿일단은 왔네요 투질럿까지 찍어줬음 투질럿이면 뭐 나쁘진 않아요 상대도 생떡을 치고 좀 가난하게 하는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씨 섬금 지어주면서 드라글라요 아이구 또 감사합니다 질럿트라도 일단은 찍어주고 있다는거 저는 둘다 못구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물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이제 뭐 각자 잘 살아남아야겠죠 저 저 저 저 어쩔수 없지 뭐 콕축콕 격림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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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서플이 안쩌졌네 살짝 이러면은 인구가 막힐 수 있겠는데요 상대모도 한번 해주고요 상대가 일단은 드라곤 발견 호우 그 정도쯤이야 말씀하시죠 내장님 들어와 우울할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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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갑니다 자 수령은 이제 다니다가 포기했습니다 우울할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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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물이랑 이장 잘안맞더라구요 우울할까요 우울할까요 우울하에요 우울할까요 우울할까요 아 야 왜그래 또 야너또 야 너 또 멈춘다 펫 야 1 5 5 아유구 감사합니다 우우 금방 남길까요 후원 감사드리구요 일단은 수비부터 좀 잘 해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리도 한번 지워볼까요? 상대 트리플인가? 자 이거 한번 잡아주면서 상대 이분을 볼건데 드라곤 숫자가 좀 적어보이긴 하거든요 여기까지 자 정말 잘해놨구요 트리플을 먹어놨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대놓고 잘 먹었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 어?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마 지금 6시 털려서 살 살짝 어헉 고민난거임 자 고민난거 같은데 지금 어헉 자 벌써 빠졌죠? 그 드라곤 빠진거 같죠? 들어가자 어? 야 아비토가 진짜 빠른데? 아비토 아비토 뭐야 테크가 상당히 빨라요 지금 일단 최대한 잘 털어주는거 합시다 그만큼 이제 옥저벌을 늦게 갔다는 거구요 상대가 자 개인 텍토리 늘려주겠습니다 저희들 이를 못하게 오랫동안 방해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 자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다시 드라곤이 있기는 한데요 수비가 아직 완벽하진 않다는거 요렇게 여기 마잇 깔아주면서 과시 앞마당을 털어주겠습니다 요렇게 최대한 이득을 많이 봐주도록 하고 팩토리 늘려줄게요 팩토리 내놓고 여기 좀 팩토로 가서 응징을 한번 해줄까 온리 골리아소로 이제 체제전환 준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 늘려주면서 스캔도 이제 아비터가 뜨기 때문에 달아줄거구요 마잇을 좀 잘 깔아줘야겠죠 여기 병력이 좀 많으니까요 요렇게 골리아 한번 찍어두겠습니다 자 여기 압박을 하면 이제 드라곤이 이쪽으로 막으러 올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진을 한번 다시 들어가자고 자 아이고 지하니니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구요 이제 뭐 접지 말고 이제 잘 즐기시면 됩니다 접을 필요까지야 발업질러 찌르긴가 일단 병력이 돌아오는 것 같죠 최대한 소모점 잘해줄거구요 벌초는 이제 상당히 빠르다는 것 다시 앞마당 털어줄 예정 요렇게 할리가 살짝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도 좀 잘 찍어볼거구요 넥소스 깨나요 설마 자 정 느낌 자 자 자 정신을 못차리고 타크까지 찍어줬네요 아이고 민서아빠님도 후원 감사드리구요 이거 리콜 준비할 것 같은데 시스템 작동 중 시아악구 한번 해봅시다 아비터를 아비터를 순삭시킬 수 있는 그런 화력이에요 자 골리아 진짜 많거든요 자 에이더망 배치 한번 해줄거고 아비터가 아직 떠나진 않은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거 보니까 리콜할 것 같기는 한데 가만히 있는거 보니까 리콜할 것 같기는 한데 자 자 자 물리아 2배까지 채워주겠습니다 리콜이 떨어지기도 전에 전력의 목표입니다 본심에 프로브가 왜 없냐 많이 가난에 허덕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리콜 안오는 거 보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피해가 많이 컸나본데 상대가 거의 빈사상태네 자 200 채웠고요 공격 가봅시다 다른 곳에 멀티라도 있나 한번 이제 마린으로 카샤비터고요 다크 있어요 자 아비터는 수치면 사망 자 볼리아 진짜 많아요 바나로 쓰지도 못하고 까버렸습니다 볼리아 찍어주면서 공격 가볼게요 자 질럿이 또 많은데 볼리아이 질럿 상대하는게 또 쌓이면 좋거든요 원거리기 때문에 살살 높습니다 요렇게 자 옥저거도 한번 잡아주면서 마무리를 슬슬 지워주겠습니다 민도우 잘하시 야 디스거는거 아니야? 재연비터입니다 네 일단은 하하하하하하 자 제가 비배드였나요 하하 하하 아하 뭔데요 부탁? 하하핳하 하하핳 자하 컴퓨터 한 대로 하죠 콜 야 그 상대방한테 공격복의 유도 한번 해보자 쌍토스로 간다 요키 자 자 이제 밀리기 때문에 그 복불복입니다 컴퓨터랑 얼리나오는 자리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구요 그냥 시작하면 댐 자 녹불내 하하하하 그냥 시작하자 복불복 느낌으로다가 우리편이 될수도 있고 저기 될수도 있지 하하하하 저한테 공격만 안오게 설계를 잘 한다면은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일단은 제일 베스트 상황이 뭐냐면은 상대가 이제 일곱시나 요런데 있고 컴퓨터가 대각선인게 제일 좋거든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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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잘해서 그건 힘들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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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각이면은 좋겠는데 이제 컴퓨터가 최악의 상황이 상대가 7시인데 7시 거나 이제 그런데 컴퓨터가 이제 7시면 이제 1시에 나오는 게 안 좋겠죠? 컴퓨터랑 대각선이 제일 좋습니다 7월 한번 찾아볼 거고요 야 여기 컴퓨터다 이리 와 일단은 자 토끼머리 한번 들어갑시다 상대가 이제 1시면은 안 되는데 근데 토끼머리 자 야 이거 상대 5시여야 된다 이거 색깔 좀 바꿀게요 서로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1시면은 좀 곤란한데 이거 오호호호호호 자 싸워라 싸워라 아 여기여야 되는데 야 큰일났다 상대가 1시에 여야 최악의 상황인데 이러면 아 이거 나한테 오는데 이러면 상대 위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어 조담님 감사드리고요 생더블은 아니네 내 맘 자 상대가 질러서고 나간 상황 그러면은 일단은 설계를 잘 해야합니다 상대가 이제 지금 다크라던가 이런거를 좀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건물 가까운 쪽으로 오지 않나요 자 여기 엔비 하나 지어줄게요 나한테 오면 안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심시티를 심시티라도 좀 해줘야되나 약간 그 길을 만들어줘야되지않을까 상대한테 공격오게 자 다크 조심합시다 컴퓨터 일단은 여기 마림도 하나 세워놔야겠다 허리 지어놓은거구요 허리 지어놓은거구요 아이고 어 야 다크다 야 상대가 나보다 건물을 더 가까이 지었는데 자 자 입구 막아줄게요 다크가 좀 빠르긴 합니다 자 좀 빨라요 어 야 벌써 와 와 야 딱 막았다 와우 큰일날 뻔 자 입구 막혀있습니다 이거 자 다크 자 다크 못들어가기만 하자 자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상대 완전 오리는데 상대 완전 오리는데 상대 완전 오리는데 막았죠 자 여기 병력 유인할거에요 설계 자 자 질럿이 이제 나오면은 그걸로 좀 압박을 취해줘야겠구요 질럿까지 옵니다 안오나 자 길을 만들어줍시다 이렇게 길을 상대 뚫킬 준비하는거 같아 지금 상대는 급하거든요 빨리 저를 이제 힘내고 싶어할거에요 컴퓨터에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안오나 점진해서 이제 터렛 하나만 지어줄 예정 와야되는데 자 요렇게 일단은 자 설계 잘 해주면서 야 제발 와야되는데 이거 한대 치면은 이제 또 유인을 할 수 있겠죠 요렇게 자 근데 이제 나올 때 해야됩니다 100킬로로 나오는걸 좀 노려봐야되거든요 야 왜 공격 타이밍 지난거 아니야 컴퓨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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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아이고 또 감사드리구요 유인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하하하 어허 야 잘 따라 어 줄지어서 야 잘 따라와요 좋아요 자 자 하하 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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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 muscle 로보틱스 지어주는 쪽 하다 하하 하하 서끼 구경합시다 야 이거는 좀 좋은데? 자 상대 난리 났거든요 자 그냥 공격가자 이제 분집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분집 상대 지금 질러 상대하느라 바쁘거든요 자 그대로 들어가버렷 자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어딨어 싸우고 있어? 야 어디갔어? 야 구경 한번 해볼까? 구경 자 자리를 좀 오래 비운거 같은데 상대가? 어디까지? 야 컨트롤하느라 이거 신경 못쓰는거 아니야? 수색 경력 얼마나 있을까? 다시 한번 데려올까요? 아 야 근데 너무 웃겼다 최근중에 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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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데이는 맞네 하하하하 수색 잘 자 다시 communications 기능이 prize 자 일단 마린메딕 좀 모아줄게요 다시 캐럴 지어주고 있고 아 너무 아쉬운데 컴퓨터의 도움을 받기는 긁는 것 같아요 다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멀쳐가 좀 빨라서 그런가 자 오 야 온다 야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요렇게 천천히 야 자 요렇게 공격 가야겠다 자 좋아요 요렇게 자 요렇게 꼬리 치면서 요렇게 빨리 가면은 안되네 요렇게 야 드라군으로 입고 맞고 있거든요 자 자 야 컴퓨터 때려봐 자 끝 가자 싸워라 서로 싸워라 자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자 그렇지 너무 좋구요 다시 데려와야겠네 자 이제 이거 이제 이거 앞에 있는거 좀 몰아내면서 이제 걸쳐 다시 가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야 공력이 좀 적다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가 이제 병력을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데려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 없으니까 제가 공격을 가겠습니다 이거 싹 끌어모아가지고 마무리를 좀 지어줄까 컴퓨터랑 이제 합동해서 공격을 가면은 좋았는데 컴퓨터가 이제 병력을 제가 이제 다 끌어다 쏘가지고 병력이 없어요 일단은 모으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끝내줍시다 하하하하 자 덕분에 이겼다 하하하하 자 앗칸을 모아줬어요 자 마무리를 슬슬 지워주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성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저..상천이요 멀티 먹었나? 멀티는 안먹었네 자 이렇게 또 끝나버렸구요 컴퓨터 때문에 이제 그냥 나갈게요 사실상 이제 컴퓨터가 다 했다는거고 리플레이 한번 볼까요? 마지막 장면 자 마린라크 상대가 이제 다크를 빠른 다크를 좀 준비해줬습니다 진짜 빨라요 근데 이제 질럿을 계속 모아두고 있는 그런 상황 하도 안와가지고 제가 이제 갑니다 이제 지금인가? 지금인거 같은데 자 공격올때가 됐는데 안와가지고 제가 이제 갔구요 자 한대 때려주면서 유인을 하는데 컴퓨터 전병력이 다 반을 질럿 한부대거든요 거의 자 길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오라고 자 이렇게 옵니다 상대 시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 시야로 갑작스런 이제 컴퓨터 기습에 좀 놀랐을 겁니다 갑자기 이제 마린이 이끌고 오더니 자 아이고 또 후원 감사드리구요 난리가 났구요 자 계속 이제 도망다니기 바빴구만 어? 어디까지 간거지? 행방을 찾진 못했거든요 그 결말을 한번 봅시다 자 계속 도망다니는 사이에 빙집을 털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싸우다가 전사했네요 여기서 자 질럼몰이 제대로 했구요 또 한번 몰아주지 않나? 자 자 일단 요번에 실패했고 다시 한번 이제 몰이 갑니다 여기서 이번엔 좀 섬세하게 가요 섬세하게 시야에서 사라지면 안되기 때문에 질럿 6마리 요렇게 왔다갔다 자 어허 요렇게 자 상대 지금 옵점으로 봤는데 어리둥절 할거에요 지금 갑자기 이제 그 질럿이랑 싸워야되는 상황이 나온거거든요 어 어이가 없지 자 요렇게 자 질럿 이제 거의 2대1을 당했죠 질럿이 아주 큰 성과를 냈구요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되구요 자 재밌었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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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